KION과 KIORO즈가 키스톤을 공급해줘서 좋은 경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프로야구 발전, 그리고 팬들에게 휴우 휴우즈가 올해의 멋진 승부를 거둬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. 우회초 5.4를 따라다니는 저력을 든 팀, 포기하지 않고 감동적이라고 많은 프로야구 발전에게 박수 받는 팀이 바로 오늘 새롭게 떠나는 히어로로서의 진짜 모습입니다. 모든 게 새로운 만큼 기운 증거가 그리고 휴우즈가 서로 희망쳐서 올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축하드립니다.